용이 아빠 수배 중이라며? 그래가지고 경찰에 왔다니까? 그래! 그때 경찰 오고 그랬잖아! 뭔일이니? 뭐야? 우리 흉 보는 거야? 아니야! 아니야, 용이 엄마! 용아! 왜 혼자 놀아? 애들이랑 놀아, 응? 엄마,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야? 누가 그래? 애들이 그래, 우리 아빠 감옥 갈 거래. 아니지?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? 누구야?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들 하네. 지영 엄마, 정훈 엄마, 우리 용이 아빠 친구 숨겨둔 것 때문에 조사받을 일이 있어서 경찰이 온 거야. 아무 잘못 없다고! 누구? 감옥을 가? 누가? 그만의 책임을 질 거야? 아주 한 번만 그따위 소리 해 봐! 누구 주둥하는지 내가 송송송 꾸며줄 테니까! 그러지 마. 놔! 엄마 울어? 엄마 안 울어? 누가 울어? 누가 울어? 자, 우리 가짜 부인 맛있게 드십시오. 우와. 우와, 맛있어 보인다. 어떤 맛일까요? 음! 어저개 진짜 맛있어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? 아, 5만 원만 줘요. 그럼 내가 팁 주죠. 공업자끼리 너무 많은데? 먹지 마요, 그럼. 아, 왜 치사하게 먹던 것도 뺏어요. 자, 우리 그러면 밥 먹고 뭐 할까요? 나 오늘 저녁에는 한가한데. 밥 먹고 우리 둘이 방에서 할 거 있어요. 방에서? 뭐 하는데요? 할 얘기 있어요. 뭔 얘기요? 이게 뭐냐면요. 아니다. 아, 얘기 말고 또 있어요. 할 거. 뭐 하는데? 글쎄요. 알아맞혀 볼래요? 방에서. 우리 둘이. 응. 우리 둘이. 우리 둘이? 뭐하죠? 자, 자, 자. 빨리, 더 빨리. 5초 남았어요. 4, 3, 2, 1, 베개. 4, 3, 2, 베개. 아, 다시. 아. 아. 아, 근데. 이런 거를 꼭 해야 됩니까? 그럼 같이 잡니까? 그건 안 되죠. 아, 뭐. 안 될 거 꼭 있나? 신장님. 이러시면 곤란하죠? 아, 알았어요. 근데 너무 힘들다. 아이씨.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또 지하 씨 식구들이 언제 우리 자고 있을 때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 어딨어요. 그쵸?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시간을 좀 끌고 하는 동안 지하 씨는 깨끗이 증거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방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. 이 모든 게 다 30초 안에 딱 끝나야 돼요. 오케이? 오케이. 자, 그러면은. 아. 비켜봐요. 다시. 다시. 자, 시. 시작. 빨리. 빨리. 개고 개고. 아. 아. 안 돼요. 스톱 스톱 스톱. 다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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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아 씨. 아, 뭐해요? 빨리 다시 준비하세요. 지금 두어 봅시다. 자! 시작! 시작! 아휴! 아휴! 30초 동안 맞아라, 30초 동안. 30초 동안 맞아라. 30초 동안 맞아라. 아. 진짜 뭐해요. 으아! 아휴! 이빨다, 진짜! 아, 정말... 툭하면 스킨십 하려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..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, 잠깐, 잠깐! 아유, 잠깐만, 잠깐! 아유, 잠깐만! 왜, 왜 그래요? 아니, 아파요, 어떡해, 어떡해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아니... 에이, 두드려! 두드려! 아유, 진짜... 미안해요.